이런 일은 내가 전문가입니다. 내가 합법적으로 개업한 지가 언젠데? 이 업계에서 내가 1등이라니까. 다 좋은데 피부가 자꾸 못살게 그래.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셔야 돼. 니네 누군지 아니? 내 성분 천재 나인 위시스야. 어떤 앰플도 가지지 못한 압도적 수분. 하이드라 앰플. 진짜 좋네. 느낌 뭐야? 압도적 수분 나인 위시스. 내가 수분 따따브리 따블로 줄게. 하이드라 앰플.